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이 개딸들 개딸들이 열을 받다. 이재명 최표 동의안에 대해서 그게 국회의에 상정이 되게 되면 정의당이 고심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요. 정의당이 우리는 찬성하겠다 이렇게 몇 의원이 피력했기 때문에 집중적인 폭역을 받는 개딸들한테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상당히 압박이 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반대쪽에 있는 열성분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요. 여기 보시니까 이재명 최표 동의안이 정의당에서 찬성을 밝힌 겁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개딸들이 너희들 총선석 제로석을 만들겠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아마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최표 동의안을 국회에 넘기면 우리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 이른바 개의 딸이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개딸이란 것은 개의의 딸이 아니고 개의 새끼들이 아니고 개의의 딸이란 준말입니다. 개의 딸들은 내년 총선 이후에 정의당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정의당 제로석 만들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아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참 감정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이성을 사로잡지만 우리나라의 특정 정치인을 향한 팬덤 현상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저는 뭐 이해가 안 갑니다. 특정 정치인도 다 밥 먹고 뭡니까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보통 인간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대가리를 쑤시받고 특정 인물에 대해 추종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없나요. 그러나 또 그 사람 자유니까 개딸이 되든 남이 존 딸이 되는 그거야 그 사람 자유니까 그 사람이 선택하고 그 사람이 책임지 있는 일이죠. 여기 이제 제 용기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당대표가 제1당 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수사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커다란 비극입니다. 저는 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해가 했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검찰과 권리기에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없는 죄를 만들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룰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원에 현명한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가 절제된 표현을 썼지만 옳은 이야기를 한 거죠. 혐의가 없으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해 가지고 검찰이 점검을 들이대고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으면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진술서 참고하시오 진술서 참고하시오 어떤 종류의 그런 수사에 응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또 정의당에 속하는 장혜영 의원도 한 인터뷰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도 당론으로 찬성할 거냐 하는 질문에 그렇다. 누구라도 예외는 없다.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 정의당의 당론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의회의원들이 이렇게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아는 분들이 계시면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지금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신분 사회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반가운 소식입니다마는 정의당이 그야말로 올바른 쪽에 서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거죠. 격렬한 반대가 있는 겁니다. 개딸들은 이재명 대표 팬카페 정의당을 향해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어떻게 이런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기가 찬 거죠. 살아가면서 특정인을 좋아할 수 있지만 특정 정치인을 지나치게 뭡니까? 열렬하게 찬양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성분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나무 위키를 보니까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극성 지지층에서 개딸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며 개혁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재발굴되어 쓰이고 있다. 뭐가 그렇게 개혁인지 이해를 할 수 없겠네요. 개딸들은 성격이 뭐 같은 딸을 말한다. 성질머리가 대단한 딸이란 뜻이 개딸이다. 개딸은 강아지처럼 찬방지충인 딸을 일컫는 말로 응답하라 1997에서 유리했다. 이재명 당대표의 여성 지지자리에 자신을 지칭할 때 개딸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저희 개딸들 풀네임 이재명의 사냥개 딸입니다. 개같이 물어 뜯어버릴 겁니다. 민주당 저희 겁니다. 절대 못 뺏깁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은 저희가 지킵니다. 제가 딸을 갖고 있으면서 딸이 이런 입장이면 참 한판 싸웠을 것 같아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개딸이 되든 아니면 딸개가 되든 뭐 그런 자유인데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생각 좀 하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용당하지 말고. 오늘 김명재 님이 도둑놈들 투과 열 건이 도착한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뿌려주시고 참 우리가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막아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저렇게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실상의 어떤 거를 그 사람들한테 들이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김명재 님 아주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참 선거 문제를 제가 자주 많이는 이렇게 다루지 않지만 선거가 무너지면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중앙지를 보니까 홍콩에는 아주 할인 티켓 같은 걸 뿌려도 홍콩을 사람들이 안 간답니다. 홍콩의 관광 산업이 다 죽겠죠. 아마 지금은 저는 홍콩을 안 가봤습니다마는 자유 홍콩일 때와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겁니다. 서울에서 중국이 아주 가깝지만 아주 불효불급한 일이 아니면 중국을 잘 찾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될 일도 있지만 저는 중국을 가면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걸 많이 느끼니까 어쨌든 간에 선거를 우리가 지켜서 아이들한테 다른 걸 못 물려주더라도 지도자를 자기가 뽑아가지고 소위 전체주의 체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나라의 식자층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입을 담으니까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죠 지금 언론들이 보이는 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본인들도 다 피해를 볼 건데 어떻게 저렇게 시각들이 좁고 옅은지 참 한심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천하람이라고 순천 무슨 지역당협위원장이자 이번에 후보로 나온 친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하고 토론회를 하자 그게 토론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4.15 총선에서 선거 사기가 발생한 것은 토론 주제가 아니고 일어난 획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담은 책을 4.15 여러분들 3주년 특집으로 제가 도둑놈들 4권으로 낼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